두가지 근처. 메라멘트 못 타는 사람들은 저쪽 계단 이용하세요. 천천히 가세요. 아무도 자치지 않게. 이쪽으로도 비상계단이 있어요. 아 이쪽이에요.요 조심해봐요. 조심. 서wedding 넘어졌어요. 조심했어요. 조심했어요. 이. 으 4 굳이 으 ok 빨리요! 빨리요! 또 빨리 오세요! 속여! 뭐해 안 나오고! 가야 돼. 엄마, 절대 죽으면 안 돼! 꼭 살아야 돼! 빨리 와야 돼! 빨리 와야 돼! 빨리 와야 돼! 왜? 왜? 저게 누가 있어? 저게 왜 나 미쳤어? 비험해, 늦었다고! 안 그럼 저게 죽잖아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잠깐만요! 안 돼! 나 죽었다고! 잠깐만 기다려! 제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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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비상계단! 뛰어! 막, 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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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